오늘은 친한 친구, 친한 언니 부산에 있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난 계획이 1도 없어가지고 일단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언니가 계획이 있을지. 언니가 2차인가? 맞나? 어 뭐지? 이 차 맞나? 저는 언니가 아니 맞지? 아니 아닌데 타면 이상하잖아. 아이콘. 안녕하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저는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너무 너무 당황했다 지금. 언니 만나가지고 일단은 맛있는 솥밥을 먹인다던데 나를. 와우 일단 뷰는 인정. 대박. 우와 미쳤다. 쌀핀을 한다고? 와 역시 이래가지고 로컬이랑 다녀. 그래서 오늘 계획이 보니까 저는 아무 계획이 없이가 왔는데. 너는 계획을 짜고 다니지만 한번 피해, 오늘 피해 여행을 한번 해봐. 무게에게 여행을 해봐. 극제의라가지고 여행 새로 간 도시를 갈 때도. 뭔가 그 도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구글 뷰로 이렇게 스트릿 뷰 다 보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마마.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진짜 아니 나 보사 볼 때는 딱 진짜 가방 메고 왔어. 그냥 가방 메고. 아 이번에는 그냥. 물 흐르듯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보자. 나는 마구 왔는데. 감사합니다. 송이 맛 두게요? 네. 오 맛있겠다. 밑에 또 붙어오고. 대박.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만만세. 이 음식이 이 퀄리티 보이소. 우와. 맛있었다. 이거 뭐라고 했더라? 전복 송이밥. 전복 송이밥. 아 몸보신한다잉. 맛있겠다. 저렇게 덜어서 먹는 건가 보네요. 하고 여기에다가 물 뿌려놓고. 물? 응. 물. 아 누룽지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제대로 맛있겠다. 와. 오 예쁘다 예쁘다. 행복해. 아 이제 카페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여기 너무 담배를 많이 버리려고 했다. 너무 멀다 거기. 뷰는 예쁜데. 이렇게 담배 이렇게 버리지 맙시다. 너무 예쁜데 카페? 진짜 고마워. 고마워. 엄청 크다. 한국 사람 진짜 너무 서울, 서울한데 부산이 좋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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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저도 좀 징그러운데? 가격 너무 길었어. 테디 주세요. 저 다리 길지? 이거 부담스러웠다 이거 생긴 게 좀. 무서워. 지금 언니 어머님이 차를 주차를 하고 있어서 나 혼자 남겨놨다. 언니 여기 뭔가 되게 예쁘고 많다. 그리고 일단 라이팅이 미쳤네. 국내 여행도 이게 재밌네. 약간 확실히 부산이 서울하고 느낌이 확 다르긴 다르네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정신이 커서 왜 이렇게 겁이 많나. 진짜 크다던데. 이따가 뒤에다가 신고할게. 그러니까 이따. 우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게 오라봉 스무디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이게 오렌지 한라봉 스무디래요. 색깔이 예뻐요 일단. 바다하고 잘 어울리나 이렇게. 소티 캐러멜. 브라스크 치즈케이. 와. 맛있어? 그거 시켰을 잘했어? 무슨 맛이냐. 무슨 맛이냐로는 우리 어릴 때 그 츄츄바 아이스크림 있었잖아. 좋아. 츄츄바가 아니었나? 유재석하고 강호동이 광고하는 그거 알지? 그 오렌지 맛. 한라봉 맛. 아이스크림. 뭔지 알겠어? 딱 그 맛이야. 그거 녹여놓은 맛이야. 음. 음. 와 존맛이다. 이거 자동 포탑 되는 거야? 응. 얼굴 되게 뽀샤시하게 나오고 있어. 저 나중에 보면 진짜 웃겨. 저 제일 친한 언니 어머니세. 너무 아름다우신. 아 너무 웃겨. 우리가 약간 모녀 사이 같은데 언니 따라온 거. 그만해. 베코야 맛있니? 앉아 베코 앉아 앉아 앉아. 저도 디저트 먹어. 우리 케오스 상태에서 여수 여행 시작. 나 오늘 부산 여행 갔는데 갑자기 여수로 가게 됐어요. 무튼 재밌으니까. 하나 둘 셋. 아니 이제 지갑. 아니 지갑 올라타는데 이래. 갑자기. 하나 둘. 자 올라가. 자 됐니? 자 하나 둘. 아이고 다리가 올려줘야 돼. 차수 한번 차. 차수 타고 있겠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빠졌어 거리로. 베코야. 마이 드라이빙 바디. 우와. 너무 좋은데? 어 나 진짜 너무 여기 VIP서인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어 너무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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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해서 이제 여수. 그냥 이거 네가 앞에다 대. 여수까지 얼마 걸리지 차로? 우리 중간에 휴게소도 있어. 분명히 부산 보여준다고 언니가 부산 놀러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순천? 여수 등등 갈 것 같은. 네. 몰라 나와. 안 보이지? 이거 뭐지? 이거. 아 여행 재밌다. 여기 오늘 독채 빌라에 있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수를 도착을 했는데 일단 비가 오고 체크인을 했는데 언니가 우리 이제 순천 간대요. 갑자기 순천을 가서 이모를 만난다고 해서 순천 시골 가서 일단 이모 만나기로. 아 진짜 피해 여행 스타일은 힘들군요. 역시 제이로서는 이런 즉흥적인 피해 여행은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재밌긴 해요. 내가 갑자기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 왔는데. 어쨌든 매 bees Us normal ւnd 갑자기 난 여기서 뭐 하는거지? 무서워요? 진짜 이게? 무서워 1g 오 이모님이 해주신 숙전 음 맛있다 풀렸어. 마OO 너무 많이 어떡해 갑자기 난 여기서 뭐 하는거지? 오 이모님이 해주신 숙션 맛있다 아우 썩 풀려 고기는 무슨 에이크 고기를 하나를 해도 맛있는 고기를 하나만 딱 사오지 맛없는 고기 찔끔찔끔 무드로 그렇게 사와 부산에 비가 와가지고 여수 가자고 하시려거든요 여기 이쪽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비가 더 심하게 와가지고 당황했어요 우리도 자 김치 오늘 제일 좋아서 같이 김치랑 같이 먹어 응 감사합니다 안녕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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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갖고 왔어 내가 아우 아이고 이모님 맛없어 왜 맛없어 이거 국내산인데 아이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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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이거 맛없는 고기야 이런 고기는 사면 안돼 왜 그래 딱 한 개를 먹더라도 두 개 세 개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는 고기 동해산인지 우리 집 몇 집산인지 그건 모르겠고 맛있는 고기는 딱 맛있는 고기를 사야돼 너네 갖다 먹어야 돼 얘는 계속 뺏어 먹으려고 우린 안 먹어 아 이거 데치면은 초장에 찍고 너네 해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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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이리와 페코 이리와 페코 괜히 혼자 보여 앉아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싫대 안돼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래 저기다 올려보라고 그랬잖아 그래 저기다 올려보라고 그랬잖아 그래 이모 저 밥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잘 먹었습니다 나는 왜 얼굴도 개판인데 뭐 찍고 난리냐 아 이거 올 뽀샤시하게 나와서 괜찮아요 아 그래 모정을 시켜줘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이모한테 보내줘 어 예쁜 자매 둘 다시 영상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 이건 또 뭐야 아 지금 일어났는데 우리 지혜 누나는 어머님이 와 찜을 이렇게 대박 놀러와서 이렇게 먹는 게 어디야 와 대박 이게 소금과이 돼 있었잖아 응 어제는 구워 먹었잖아 응 이거 진짜 탕후로 먹어 탕후로 어우 저게 새우탕 저걸 사왔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새우탕을 먹게 될 줄이야 잘 먹어 엄마님 잘 먹을게요 이거 살이 이제 아 진짜 야들야들한데 오 너무 맛있다 고기가 너무 잘 완전 야들야들 완전 야들야들 감자도 맛있어 아 근데 이게 짱이다 진짜 새우탕이나 얼취리야 안 맞지는 몰라도 너무 웃긴 거는 여수를 왔는데 여수를 하나도 안 봤어 여수를 하나도 안 봤어 나가다 본데 여수 잠만 자고 가 와 오늘 날씨 드디어 좋아가지고 햇빛나서 뷰 보이소 반짝반짝 물이 반짝반짝 오호 오늘 비 안 와서 너무 다행이다 아 너무 싹쓰야 그러면 안 돼 아우 아우 배코가 너무 커 너 아우 아우 배코가 치마 입고도 이거 좀 예뻐지니까 날 좋아하기 시작했어 아우 와 근데 봐라 너무 예쁘다 이 집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잘 소음을 빌고 그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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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도움부터 또 일어나 바닥에 자 어휴 아래 도움 도움 하나 잡아와봐요 야 나 잠깐만 시기시간 도움이거든 야 나 야 나 너무 너무 떨려 나 더 장갑 피고 갈래 야 잠깐 있어봐 하나 잡아봐 진짜 두 마리 두 손으로 잡아봐 아우 아우 빨리 빨리 안 물어 아우 야 잠깐만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아니야 안 물어 두 손으로 어 넓은데 가서 잘 잘하거라 약간 생각도 머릿속에서 좀 로맨틱했는데 생각보다 좀 징그럽긴하다 아우 야 잠깐만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책임하던데 나한테 던지지마 아우 야 잠깐만 난 못하겠어 아니 바닥에 내려놔 아니 바닥에 내려놔 아 움직이네 내가 원닫게 내가 원닫게 내가 원닫게 자 야 마음에 어 길이들도 생명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 넓은 바다에 들어가는 아우 와 근데 생각보다 지금 나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넓은 바다에 가서 용왕님한테 가서 유진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나를 맞이할 수 있게 응 괜찮아 괜찮아 알겠어 알겠어 어 예쁜 애기랑 아 너무 예쁘게 잘 살아라 그렇지 아이고 내가 좋아 그래서 딱 한 가지 그리고 살라고 언니가 보내주는 거야 잘 살아 용왕님한테 다시 다시 돌아가서 막 예쁘게 타고 어 괜찮아 두 손 두 손으로 잡아먹고 가 가 가 가 어이구야 가 잘 가 잘 가 행복해라 잠시만 깊이 들어갔어 깊이 들어갔어 아뇨아뇨 돌을 빼줘 돌을 빼줘 어 심아 심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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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어 간다 간다 오케이 가 가 여기로 여기로 예예 갈 수 있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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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맨손으로 맨손으로 얘기를 못 했어 보라야 나 맨손으로 했어 아니 근데 야 얘 왜 이렇게 너는 장갑하지 야 얘가 다 몰라 나 얘가 다 몰라 그랬다고 으어어 깊이 네 아유 잘하네 왜 왜 맨손으로 모아 아아 갑시다 잘 했어 잘 했어 아이고 어디 잘해서 수고 왔더니 아유 고생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해 얘네들 아란티야 아란티에서 우리 예쁜 애들이 방색을 했어요 복받기 여러분 복받기 이렇게 힘듭니다 아우 됐다 우리 이제 저녁에 다 이제 운좋을 거야 갈 수 있어요